신평원의 환자 경험평가 300병상 이상의 154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 퇴원 환자들을 1대1 전화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평가에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은 간호사, 투약 및 치료과정, 환자 권리 보장 등 3개 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평가 결과는 환자들에게 친절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의미가 큽니다.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환자중심병원을 이루어가겠습니다. 순천향대천 Israelites 순천향대천안 fort 사전